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팔도기계입니다. 오늘은 반자동 유압식 밴드소 PDS-500H 모델을 시운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DS-500H 모델은 콕 600mm, 높이 500mm까지 절단이 가능하고 톱날의 기울기를 7도를 적용하여 H빔이나 각파이프 절단시 각도가 없는 밴드소에 비해서 3배에서 4배 빠른 절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톱날 수명도 2배 이상 길어졌습니다. 시운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스 이렇게 된 소재를 보내보시고요. 파트 필기를 누르면 첫날이 7도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더블 칼럼을 타고 똑바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유압 벨브를 통해서 내려가는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쪽으로 돌리면 천천히 내려오고 그리고 통장과 이동 부분이 굉장히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결단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상승합니다. PDS-500H의 판매가격은 1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시운전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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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